인디의 유럽중기예보센터를 살펴보면 내일 금요일 오전 4시부터 제주도를 시작으로 비가 올 것을 모의하고 있습니다. 중국 중부지역에서부터 서해를 건너온 강수대가 내일 7일 금요일 새벽에 제주도에서부터 비를 뿌릴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비는 오전 11시가 되면서 제주도에서 전남과 경남지역에도 많은 비가 오겠으며 8일 토요일 오후가 되면 전국에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의 양은 그리 많지 않아 보입니다. 모레 9일 일요일 새벽부터는 중국 만주지역에서 건너온 강수대로 인하여 우리나라 수도권과 충청도 지역에 많은 비가 올 것으로 보이며 비는 전국으로 확대되겠으며 비는 오후가 되면서 약해지겠습니다. 10일 월요일 새벽에는 중국 상하이 인근에서 건너온 강수대로 인하여 일요일 10일 새벽부터 제주도와 전남지역 그리고 수도권에 비가 오겠으며 10일 월요일 하루 동안 날씨는 흐리고 비는 왔다가 그치기를 반복하겠습니다. 11일 화요일에도 수도권과 충청도 전라도 경상북도 지역에 오후부터 많은 비가 오겠으며 비는 시일 수요일까지 전국에 흐린 날씨에 비가 왔다 그치기를 반복하겠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내일 7월 7일 금요일 새벽부터 제주도를 시작으로 우리나라에 비가 오기 시작하여 12일 수요일까지 전국에 비가 오다 그치다를 반복하겠습니다. 또한 수치 모델들은 다음주 토요일 15일까지 우리나라에 비가 오다 그치기를 반복할 것을 예측하고 있는데 너무 긴 예측이라 계속하여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내용을 정리해보면 전선대가 일본 쪽으로 빠져나가면서 우리나라 인근의 장마전선은 일시적으로 비가 멈춘 상황이 되었으며 비가 멈추는 시간은 7월 7일 남부지방으로 새로 활성화된 장마전선이 들어오면서 끝날 것을 수치 모델들은 모의하고 있으며 7월 7일 올라온 강수대는 우리나라 전국 단위로 보면 다음주 토요일 7월 15일까지 한국에 비를 뿌리다 멈추기를 반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다음주까지의 긴 장마기간은 한랭기단과 아열대 고기압 사이에서의 기단들이 부딪히면서 한랭기단이 머무르게 되면서 우리나라 북쪽에서 정체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장마비를 내일부터 만들게 될 것으로 보여지며 매우 강한 대기불안정구역이 형성되어 우리나라 곳곳에 폭우가 내리는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갑고 큰 공기층이 우리나라 주변에 계속 머물면서 한국은 대기가 불안정해지겠으며 이로 인하여 비의 양도 꽤 많이 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다음주까지 올 확률이 높아 보이는 긴 장마에 대비하시기 바라며 게릴라성 집중호 발생 가능성이 지역별로 강수 편차를 가지고서 발생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지상청의 일기예보를 20회 시한 반드시 내일부터는 모니터링을 하시기 바랍니다.